가사에 맞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나는 광야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어요. 이거 방송에 못 나가 사연에 맞춰서 노래를 다 불러드릴 거예요. 물어볼 걸 없었어요. 나 몰라라 하고 야근이 많고 고백을 했는데 어리라고 어리라고 노래방 반죽이를 벌써 썸빈님께서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저는 오늘 떡소리만 하다 가면 안 될까요? 하연자 잠깐 내려가고 거기 가서 앉아. 거기 가서 앉아.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규현이